바쁠 때는 차 안에서 밥 묵기도 하고, 잠도 많이 못 자고, 아침 일찍 행사 갈 때도 있었어요. 힘들어. 힘 안 들어요? 힘들지 않아요? 하기 싫을 때는 없었어요. 진짜요? 무대 위에서 노래하고 춤추는 거 너무 좋고, 특히 엄마, 아빠가 좋아하시는 거 보면 저도 기분이 좋아요. 많이 불러주세요. 지금 객석에 아버님이 나와 계시는데 예전에 아빠 얘기만 하면 막 울었잖아요. 이렇게 내려가서 아빠 한번, 아빠 사랑해서 한번 안 하시는데. 오늘 또 같이 와줄게. 아이고. 아빠 목욕이 똥이 난데요. 아빠 사랑해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앞으로 우리 서서 세계적으로 스타가 되거라. 아빠 목 건강히 오래 서세요. 우리 왜? 우리 화이팅. 화이팅! 엄마한테도 엄마한테도. 엄마한테 지금 눈물 흘리세요. 엄마 뽀뽀. 엄마 뭐 건강히 오래 사세요. 엄마 뭐 건강히 오래 사세요. 아휴 효자야. 아휴 효자야. 무슨 소리야 저렇게 어린 나이에. 풍성촌한테도. 사실 오래오래 많이 사세요. 아휴 그래요. 아휴ㅔ요. 괜찮을지 오래 사세요. 아휴 어색하네요. 많이 얘기해요. 아휴. 그래 그래. 제검 씨. 우리 민홍은 어떻게 보셨나요? 예, 어우. 갑자기 왜 나오세요? 정호 씨! 오프닝 때보다 많이 늙었어요. 저도 원래 노래 잘 안 됐었어요, 사실. 저 아예 음치였어요. 지금도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충분히 이렇게 타고 나고 가능성이 있는 친구고요. 제가 이 친구의 멘토를 되고 싶어요. 진짜요? 그래서 힘들 일 있으면 형한테 전화해, 알았지? 야, 최고의 가수, 대박 음치가! 이야, 정말 든든한 지원군이 생겼는데요. 우리 최연소, 행사킹, 광주 회장님. 우리 기록 심판관님 어떻게 보셨나요? 참말로 잘해고요. 그리고 제가 고향이 광주인데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아마 한국 기록에는 이런 분야가 아직 없습니다. 아마 세계 기록에도 없을 것입니다. 별도로 한번 보시게요. 본사에 좀 건의 좀 해보시겠습니까? 본사에 좀 건의를 해보시겠다고 하니까 곧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건강하세요. 오래 사세요. 오래 사세요. 뮤직큐! 뭐야, 뭐야, 뭐야. 야 안무는 다 알아. 야 유키스의 안무를. 어이고 얘. 제 삶의 아들을. 제 삶의 아들을. 오늘 내가 자극이 맞게. 아저씨. 나는 첫번째 terrorist. 당신은 다섯мен이 제가 청하고 olan... 당신은 다섯번째 month을 내밀어. 당신은 다섯번째 정보이. 당신은 다섯번째 я 마음을 만들어본 exit. 우린 모든 걸 수록을 만들어야 한다는 걸 만들고 I want to share all my love with you No one else will do No one else will do 돈 없어서 못 배우는 사람들 많이 I'll be there for you 우리 부자이시죠 I'll be there for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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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will be the only one No one can deny That's love I am inside And I give it all to you